너의 랩타일은 불쾌한 그리처가 아니지만 여기선 조금 한마리씩 잡을 수 있겠는데요 아 또 위에 있네 3인 1조는 3인 1조 4인 1조야? 여기도 있어 애매한데 이거? 근데 한마리는 어떻게 잽싸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한마리는 높일 수 있어 오케 아니다 바로 올라가서 여기서 까버리고 그 다음에 일로가서 자 암살 암살문 간다 암살문 암살문 간다 오케 좋았어 그 다음에 가서 어? 뒤에도 있네 걸리겠는데 이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깠다 어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깠어 이 정도면 솔직히 개많이 깠어 진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캡틴 아메리카였어 이 정도면 캡틴 아메리카 찍었다 진짜 개 지렸다 진짜 뭐야 이 자식 이 자식봐라?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애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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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아파 어허 잠깐만 이 좋았던건 질순 없지 야 샷건들어 차라리 여기선 샷건들어 이거지 샷건 신의 한수지 좋았어 황이 이 자식들 장인 바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